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알리바바의 티몰에서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한국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사이트인 티몰 한국상품관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 설립된 티몰은 2013년에 매출액 33조 원을 냈습니다. 앞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해외 직판몰인 K몰24에 티몰 입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티몰 글로벌에서 K몰24 전용 스토어를 개설해 500여 개의 한국 우수 상품을 판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경쟁력 있는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상품에 효과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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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